럭밴드 할 때 최석이 안전필 뽑혀있는 수류탄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잘 설계되어 있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계속 새로운 걸 추구하고 변하지 않으면 제가 멈춰있는 기분이 듭니다 럭밴드를 할 때는 저한테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 봐라 내가 알려줄게 하는 마음으로 질르는 거라면 디제잉은 한 수 한 수 바둑붙는 것처럼 음악을 선곡하고 음악과 춤을 즐기러 온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 수 있을까 고민하는 마음으로 소통을 하는 거죠 스케쳐스 음악 작업은 일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DLTA가 추구하는 철학이랑 제가 음악을 하는 마인드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좋은 노래 나쁜 노래가 따로 없잖아요 음악은 답이 없는 거니까 누구한테 물어보고 평가를 받는 건 사실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음악 만들 때 뭐가 딱 떠오르는 거를 머릿속에 생각난 거를 만드는 건데 그거를 만드는 게 엄청 재밌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표현하는 건데 그거 자체가 미쳐서 막 노는 그 자체가 재밌어요 원 맥주 딜라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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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케쳐스 딜라이드 딜라이드